요번에 추석 끝나고 이제 김건희 여사님이 체코에 가셨는데 안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. 그치. 개벌은 나무 준다고 또 명품 샵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왜 간 거예요 왜? 일종의 짜여진 각본 아닐까 싶어. 윤 대통령이 쉬운 말로 가는 길에 쫓아가면서 뭐 순방에 자꾸 이제는 알려주고 대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인하러 가진 것 같아. 사인. 뭐 방산이 됐건 원전이 됐건 이런 거 다 된 거 가서 사인해 주고 이제 내가 이런 거 했다. 내가 이런 이 정도 내가 지금 뭐야 했다. 이런 거 그냥 유세하려고 가시는 것 같아. 다 이면적으로 다 끝난 얘기에 이제 가서 자기를 가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. 또 유럽 쪽에는 우리 K-방산이 뭐 지금 K-2호 전차나 K-난 자주포 뭐 비행기의 비행기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. 가격 대비 성능도 좋다고 해가지고. 또 유럽 쪽에 지금 러시아나 우즈베키스선이 지금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산 쪽하고 또 우리나라의 저 뭐야 발전소 이런 원전 그런 게 기술력이 뛰어나니까. 사인하러 가서 하나 들고 올 거야. 그거 가서 내가 했습니다. 이거 이제 의기양양 하려니까. 뽀데나게 가셨다가 뽀데나게 들어오겠지. 일단 그것 때문에 김건휘 하사님이 출동했다. 아이 그럼.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되고 깨끗해졌잖아.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둘러 해외로 다니셔야지.